안녕하세요 지리산산야초학교 백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잔나비불로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잔나비불로초는 대표적인 약용버섯으로 활렵수 죽은 거루터기 같은 곳을 숙주목으로 해서 자생을 합니다 보통 해발이 천고지가 넘는 높은 고산에 가면 흔하게 만나는데 여기는 동네 근처 해발이 한 250고지 300고지 정도 되는 곳에서도 가끔 이렇게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숙주목의 크기에 따라서 이 버섯 크기도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아주 큰 것은 티코 성용차 타이어만 하게 큰 것도 예전에는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는 숙주나무가 조그마한 나무다 보니까 크기가 조그마합니다 상황버섯이나 말굽버섯과 같이 많이 알려진 버섯인데 옛날에는 이 버섯을 잔나비 걸상이라고 했습니다 나무에 붙어서 자라는 모습이 원숭이가 올라앉아서 놀기 좋게 생겼다고 해서 잔나비 걸상이란 이름이 붙었는데 최근에 와서 잔나비 불로초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또 덕다리버섯이라고 하기도 했는데 사실은 덕다리버섯이라는 정식 항명을 가진 버섯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러므로 잔나비 걸상을 덕다리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된 이름입니다 이 잔나비 불로초를 약용버섯으로 많이 쓰는데 양맹은 수설 또는 매기생이라고 부릅니다 맛은 약간 쓰고 성질은 평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용버섯으로 사용하는 병은 청렬, 소적, 화담, 지통, 항암에 작용을 하는데 주된 치료는 비형관념, 식도암, 신경쇄약, 폐결액 등에 약용을 합니다 잔나비 불로초는 체내에 쌓인 적기, 적 나쁜 기운을 풀고 의혈을 몰아낸다고 알려져 있고 그러나 약간의 독이 있기 때문에 감초 한두 조각과 같이 꺼려서 복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종량 억제율은 64.9%인데 암에 걸린 동물의 생명연장에 사용되기도 하고 또 사람의 암치료 약재로도 이용을 합니다 신경쇄약, 폐결액, 심장병, 신장병, 중풍, 당뇨, 뇌졸중, 비형관념을 치료하고 중국과 일본에서는 식도암, 위암의 민간약으로 이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말린 것 기준으로 15에서 30g을 물로 달여서 복용을 합니다 강장보호, 고혈압, 기간지염, 당뇨, 동맥갱화, 무좀, 불면증, 신경쇄약, 어혈, 염증, 진정작용, 진해작용, 출혈 등의 약으로 이용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잔나비 불로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